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혜정. 네, 저는 민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시 방사 함께하실 거고요. 오늘은 정말 오모수성의 이런 제품이라고 하실만한 제품이거든요. 애니스 물걸레 진공청석에 함께하실 텐데요. 잠시만요. 도입부 영상 보고 다시 일해갈게요. 충글방글 그녀. 똑사리 살인꾼이자 36년차 방송인 김혜영도 반환청소기. 애니스 물걸레 진공청소기. 살림살이하는 주부로서 제가 가전제품 고르는 거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혹해서 사놨다가 흠지 않는 경우 진짜 많죠. 그렇죠? 더군다나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애니스 청소기를 사용해보니까 쓸어주고 닦아주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합니다. 매일매일 쓰게 되실 거예요.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를 둘 다 꺼내는 번거로움 없이 딱 하나만 꺼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청소기는 애니스에 맡기고 여유로운 생활 즐기세요.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김혜영씨가 모델로 있는데 혹시 김혜영씨 아세요? 소유씨? 김혜영씨요? 아, 해튼하튼 모르겠는데 사실 보면은 저기 보면은 30년차 깐깐한 주부로 사실 우리 지금 보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희 댁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혜정씨 어머님 아, 사실은 깐깐한 전문 주부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김혜영씨도 이미 알고 쓴 그리고 아이가 다섯에서 소유진씨가 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들아버지 주말에 엄마가 항상 보시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다섯, 소유진씨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인기들에 방영하고 있는 브로라 위풍에서는 금보라씨가 또 사용하고 오셨다고 하는 그 제품이 오늘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말이라마나 이런 드라마에서 어머님들 정말 많이 보시는 건데 여기에서 또 나왔다 하면은 그만큼 또 아무거나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인정. 인정받은 그 ADS 물건을 진공청소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은 진공청소기 물건을 같이 하는 거는 참 센세이셔널하고 좋다 하시지만 정말 센세이셔널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사실 진공청소기 하나, 물걸레 하나, 두 개 같이 합쳐서 하면 40만 원대가 넘는데 지금 여기 잠깐 봐주시면요. 가격 보고 놀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배너에다 누군가 할까라고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보통 우리가 검색해보셔서 무관합니다. 애니셀 물걸레 진공청소기 검색해보세요. 지금 가격대가요 24만 8천 원대라고 지금 아마 검색창에 그렇게 띄어있고 이게 최저가라고 되어있는데 오늘 무궁화에서만 확 내려가죠. 앞에 숫자가 19만 6천 원 무궁화에서만 지금 이 생방송 중에서만 이렇게 갑니다. 6만 원 정도 확 내려간 그런 가격인데 앞자리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 세상이나 이것도 지금 난 최저가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왜 물걸레 진공청소기 같이 넣을까? 근데 오늘 무궁화에서만 19만 6천 원 함께 가고 있는데 아니 얼마큼 좋은 건데 뭐가 그렇게 좋냐고 보세요. 보시면요. 쓸고 닦고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쓸고 닦고를 한 번에 진공청소기랑 물걸레랑 같이 되어있는 기능인데요. 진공청소기는 무려 600W의 강력한 이 사이클론으로요. 지금 이 미세먼지까지 싹싹싹 다 빨아들이고 물걸레도요. 5.1클로의 그 중량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한 느낌으로 바닥을 딱 압축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닦힌 효과에 극대화까지 함께 가지고 오늘 애니스의 물걸레 진공청소기구 했고요.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아니 안전하게까지 세상에 잘 닦이고 잘 살리는 것도 좋은데 안전한 전원 기능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각도에서 딱 세워만 넣어도 안전하게 정지가 되겠고요. 과전류 방지 우리 왜 틈새 끼워가지고 얘 혼자 돌고 있을 때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회로까지 장착되어 있는 애니스 물걸레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 요즘에 이런 것도 없으려는 우리 약한한 우리 주부님들 당연히 그 성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 인증까지 다 받은 이런 것도 요즘에 없으면 안 되네요. 여기 인증 믿고 쓸 수 있는 애니스의 성소기 여기에다가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게 아까 무궁학과 만나보셨죠? 이게 지금 본품 하나 그리고 그...